사회 봐준다고 해서 고마워요. 야, 이거 벌써 떨리는데. 잘해 볼게. 아, 맞다. 받아라. 뭐야? S호텔 스파 이용권이네? 결혼 선물. 결혼식 때문에 신부들 피부 신경 많이 쓰니까 어머님이랑 여자친구랑 같이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 결혼 선물이라면서 내 건 아니네. 야, 결혼식에 꽂힌 신부니까. 정 뭐하면 너도 같이 다녀오든가. 근데 여자친구 같이 온다더니. 부모님 모셔다드리고 온다고 했어. 어, 저기 온다. 서진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두 사람 아는 사이? 네. 전에 제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왜 얘기 안 했어요? 어. 아니, 두 사람 만나는 거 안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얘기할 새가 없었어. 이렇게 또 뵙네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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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수준 씨 왜 안 오지. 결혼식 때도 이렇게 안 오는 건 아니겠죠? 네? 아,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직전에 신랑이 갑자기 사라져서 결국 식을 못 올렸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 미안. 전화가 와서. 둘이 무슨 얘기 했어? 그냥 농담. 차서준, 유민혁. 둘이 아는 사이라니. 지문도 그렇고 알러지도 그렇고. 분명 태풍 오빠가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찝찝하지? 아까 그 얘기는 또 뭐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거기에 좀 더 이상이다. 여기가. 우리 마이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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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